자전거 타고 가는거 자전거 타고 갈수있어요? 한국어로 못해 한국어로 못해 리턴 가격이라고 30분에 8달러 24시간 32달러 일단 오와서 물어 보자고 비싼거 아니야? 30분에 8달러 얼마야? 4832? 똑같네 24시간 하는건 2개? 2명? 어 하지만 이런거는 해야겠지 어쩔수 없이 아마 붙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인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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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сам 엇? 뭐라고? 시선 어디였어 어 그러네 가자 일단 어 저기 보이나? 코이트 타워 거기요? 어제 이야기 한 번 할라와서 타워 보여지 나도 몰라 아무도 와봤어 그냥 뭐했나 싶어가지고 아 여기 있었네 사주로 와 나 사주인거 사주죠 저기 어디서 ksiąWow 이쁘 lassen 한글자막 by 한효정